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그럼 저와 함께 떠나보실게요. 출발! 대륙의 울릉도 우상국을 전편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해수면 상승에 대해 이해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이나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짧은 영상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면 상승의 기록은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편의 내용과 관련된 영상이니 못보신 분들은 위, 요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 가보면 벽골제가 있습니다. 평지에 담을 쌓아서 만든 긴 방조제입니다. 4에서 5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백골제의 쓰임새가 땜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방조제였다고 합니다. 밀물과 썰물이 많은 우리의 서해바다입니다. 군산이나 김제는 지대가 낮아서 바다물이 들어오면 많은 뻘밭이 생기게 되어 있죠. 바다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방조제를 만들어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여 방조제 안쪽을 농지로 만들기 위해 벽골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시대 문무왕의 가문사라고 추측하는 곳에 가보면 옛날에는 선착장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죠. 그 앞에 지면은 해발 9미터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하천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경주의 오른쪽 산지에서 흐르는 하천으로 가문사 위치는 그 하천의 하류입니다. 토산물로 수천 년 동안 흘려 내려와서 지면이 올라갔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대륙의 울릉도 우산국의 위치를 보시면 대륙의 큰강 중에 회수가 있습니다. 대륙의 울릉도 우산국의 위치 아래와 회수 하구와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황하의 지류 변화를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358년부터 1855년까지 대륙의 울릉도 우산국 아래가 황하강 하구입니다. 황하강의 하구의 변화는 엄청납니다. 저 서북쪽 고비사막에서 떠내려오는 모래 흙들 때문에 물이 노랗게 변하여 황하 남명층이 붙드지 많은 모래를 실어 나릅니다. 이 지도는 연도별로 해안선을 표시한 지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표시하는 곳이 우산국입니다. 1128년부터 1855년까지 섬으로 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30년간의 황하강 하구에 변화되는 모습을 구글어스 타임랩스로 보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국의 땅 대륙의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땅은 3국의 땅이 아니었다는 게 아닙니다. 3국일 때는 고구려였다가 고구려가 신라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한반도 땅도 신라가 되었습니다. 신라가 저물어 가던 시절 고려가 물려받았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말하시려면 지금껏 배워온 대로 3국시대 다음, 통일신라, 대진국 다음, 고려 여진국 다음, 조선 다음, 대한제국, 즉 대한민국입니다. 3국시대와 고려시대 1500년간의 우리의 영토는 광활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땅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유물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물 유적입니다.